2년 반 사귄 남친이 돌싱이라고 고백해서 헤어졌다 2년 만에 헤어졌지만 추억이고 뭐고 정말 정말 떨어지네요 이런 것들 이 치명적인 것들은 미리 까고서 연애를 시작해야지 나중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할 때 나 결혼한 적 있어 나 애가 있어 여기서 정이 떨어진 것 진짜 그러니까 이제 새 남자로 기변 기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은 젊고 관뚜껑 다칠 때까지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도 남자가 사귀기 전에 말도 안 하고 사귀는 중간에 갑자기 또 얼굴이 심각해지고 여기 수염을 안 깎은 자국 약간 초췌한 얼굴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애 있는 돌싱인 거야 어? 그냥 까야 돼 미리 까고 연애를 해야지 그런 과거가 있어서 헤어질 만한 사람이면은 그럼 애초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진짜로 내가 사랑하고 그러면은 네가 뭐 애가 있든 뭐가 있든 뭐 상관은 안 하는데 요렇게 거짓말로 응? 일단 사귀고 보자 일단 넣고 보자 일단 싸고 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 그건 좀 아니다 까일 때 까이더라도 어? 미리미리 말을 하고 그래야지 제 나이가 42살 만날 수 있죠? 만날 수 있죠 근데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... 내가 돌싱을 만날 수도 있겠다 요거를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이가 이제 그럴 나이니까 그죠? 6개월 안에 얘기했으면은 이해를 해줬을 텐데 2년 지나가지고 밥맛 떨어지고로 2년이면 이제 식을 때도 됐어 그잖아요? 충분히 식을 때가 됐는데 지가 갑자기 이 돌싱이라고 또 초췌한 얼굴로 나타나던가요? 갑자기 수영을 안 깎고 여기가 이렇게 꺼칠꺼칠 시커멓게 돼가지고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아휴 그냥 넣고 보고 싸고 보는 그런 마인드 짜증 난다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정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면 짜증 나긴 하는데 이해는 해줄 수 있는데 2년이나 흘러가지고 뭐야 이게 초췌했어요 39에 만나서 나이만 더 먹어서 너비 열봐 그러니까 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냐고 이 가뜩이나 어?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빠른 줄 알아? 나는 분명히 어저께 화요일이었는데 오늘 금요일이야 그 정도로 시간이 미친듯이 빠르게 가는데 그 귀중한 시간을 어? 이 남자 때문에 이 남자의 떳떳하지 못한 자세로 인하여 귀중한 시간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잖아 정이 뚝 떨어지고 결혼 애까지 있는 놈을 만났어요 이건 중성화 해야 돼 중성화 왜 설치고 다녀 이 어? 처자식도 있는 게 왜 설 이거 왜 이렇게 흔들고 다니냐고 짜증나게 어? 방울뱀이야 예전에 결혼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돌식은 아니고 결혼 준비하면서 예산 얘기했는데 넌 왜 돈만 생각하냐고 씨팔 그러면 돈 얘기하지 지금 결혼이 다 돈인데 어? 뭐 공기랑 물로 물도 수돗세 내야 되는데 뭐 공기로 결혼할 거야? 산소랑 수소 이런 걸로 결혼할 거야? 뭐 말같이 다는 소리가 건졌어 이산화탄소 이런 걸로 결혼하냐고 식장 비용 내고 헤어, 메이크업 비용 내고 할 수 있어? 넌 왜 돈만 생각하냐? 넌 왜 돈이 없냐 그러게 이렇게 매겨야 돼 또 욕했나요 제가? 저 욕했나요? 한 마리의 방울뱀처럼 개소리하고 지금 다 돈이야 만사가 돈이야 그럼 너는 어? 돈이 그럼 중요하지 그럼 너로 직장에서 월급 뭐 하러 받아? 봉사활동 하고 다니지 이거 속물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나 속물 취급 당해도 좋은데 돈 있냐고 오빠 돈 있어? 돈 없어? 어? 두 쪽이야? 사랑만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밥을 먹고 똥을 싸야 되고 똥 싸고 내리려면은 수도세를 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게 흔들기만 하려고요 짜증나게 아무튼 중성화 시켜야 됩니다 개소리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밥 먹여줘? 어? 개소리하고 있어 아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데 니가 해와라 이거잖아 나는 없는데 니가 해와라 퐁퐁녀를 찾는 거 아니야 퐁퐁녀를 안녕하세요 퐁퐁녀의 데모 김퐁퐁카엘입니다 공기를 어떻게 결혼을 해 개쌉소리 하지 말고 이럴 때만 꼭 이상적이야 어? 돈 내야 될 때는 꼭 이상적이야 남친이 너네 집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 어때요? 자가도 아니고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요 너네 집 얼마냐? 그럼 너네 집 얼마냐고 먼저 까야죠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먼저 까야죠 우리 집 얼만데 너네 집 얼마냐? 결혼 약속을 한 거라면은 그 정도는 오픈할 수는 있는데 근데 부모님 집이잖아 그쵸? 부모님 집이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지 아니면 그냥 연애하는 건지 그냥 연애하는데 너네 집 사는 집 얼마냐? 너네 집부터 밝혀 너네 집부터 커밍아웃하고 근데 좀 이상하긴 하다 부모님 집을 왜 물어봐요? 결혼할 사이도 아니면 그리고 또 둘이 결혼할 건데 부모님 집인데 부모님 집을 뭐하러 물어봐? 그렇잖아요 웃기네 네이버 부동산 보시고요 그런 애들 있대 선물 주는 척 하면서 저기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내가 여기로 택배로 선물 붙여준다고 하고서 그 집 주소로 이제 시세를 줘야 하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런 아주 발칙한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 약속까지는 아니고 30대 초반이라서 염두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물어봐서 그런 걸 물어볼 때는 내 거부터 까야 된다 나한테 맨날 알파카님 돈 얼마 보세요? 유튜브 수익 얼마 보세요? 이렇게 말을 하는 애들 내가 말하잖아요 너 월급 얼마 받냐고 실수령액 얼마냐고 그거부터 까고 말을 해줘야지 그러잖아요? 아 사는 수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듯 아 그럼 까놓고 우리가 결혼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냥 들이내? 너네 엄마 아빠 집 얼마야? 얼마 해줄 수 있어? 이거잖아 등기부등본 떼가지고 자가인지 전세인지 이렇게 잔머리 굴린 애들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마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기에는 너무 음침하다 제 친구 엄마 친구 남친 부모님 집 등기 떼보고 소유주랑 부모 이름 다르니까 그 나이에 전세 사냐고 헤어지게 했어요? 부지린들 하다 부지린들 해 음? 나는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 너무 노골적이고 피곤한 사람들은 안 봐도 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잖아 예의를 갖춰가면서 어느 정도 점잖게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까는 거는 난 이런 사람들별로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아요 이게 계산이 이렇게 똑부로 치는 사람들 짜증나 그렇다고 여자가 직업 더 좋으면 남자 기죽인다고 하고 어쩌라고 친정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자는 또 좋은 직업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거야? 어느 장단에 맞춰라고? 어느 장단에? 결혼하려면 빤스까지 까서 보여줘야 하나요? 빤스는 원래 내리는 거 아닌가요? 아무튼 이런 피곤한 사람들 나는 싫어 난 이렇게 산수 잘하는 사람들 싫더라 아무튼 팬티는 까셔도 되는데 다른 거를 막 까달라고 하는 거는 좀 짜증난다 우리가 깔 수 있는 건 팬티 정도 내 통장 정도는 깔 수 있지만 결혼할 사이라면 부모님이 어쩌고 하는 순간 정뚝떨 까던 빤스도 다시 덮어야 했어 살다가 계산이 안 맞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 같다 싶으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너무 소름끼치고 그럴 거면은 씨 뭐 조건만 남으라든가 계약서를 쓰든가 할 텐데 그러면서 또 사랑 이런 거는 존나 개발하고? 모르겠어 아 짜증나 언니 둘이 모은 돈 0원인데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조건 있어 부모님한테 뭐 돈을 달라거나 남한테 뭐 이렇게 막 손 벌리고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 돈도 없는 주제에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어가지고 웨딩홀을 빌린다든가 신혼여행을 간다든가 돈도 없는데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카드로 다 긁은 다음에 나중에 열심히 갚는다?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 나랑 좀 마인드가 안 맞는 거 같은데 근데 내가 분명히 신용카드를 만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 카드를 긁는다는 거지? 언제 돈 모아가지고 언제 집을 사냐고 근데 그거를 실천하기가 힘들다니까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남의 이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다른 애들 뭐 호텔에서 결혼하는데 너 결혼식 안 왔는데 그거를 참을 수 있냐고 나는 인스타 올릴 거 없는데 참을 수 있어요? 나 원룸 둘이 남자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참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친구분 결혼 세 번 성이 다른 아이 세 명 세 번째 남편과도 헤어졌다네요 경력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다 이혼도 쉽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네 번째 혹시 또 부르는 거 아니에요? 결혼하는데? 아무튼 네 능력자이신 건 맞는 거 같아요 결혼을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은 꼭 여러 번 하더라 나는 한 번도 안 한 결혼을 세 번 하고 또 이제 네 번째를 준비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말리진 않는데 애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축의금 세 번 받진 않았겠죠? 아 그 네 번째 받으려면 그 앞에 세 번은 환불을 해줘야지 환불을 안 해줘 네 번째 가실 건가요? 초대할 거 같은데 그러면 약간 경력자이기 때문에 결혼식 진행이 굉장히 원활할 거 같아요 어 여기 너 저기 가서 너는 하객들 봉투를 받고 너 여기서 인사하고 어 여기 꽃 왔나? 이런 거 나 컨트롤이 가능하실 거 같아요 네 번째 아이가 생기고 또 남을 친구 성향이라서 걱정 애기도 보세요 네 번째 낳는 거잖아요 그럼 또 경력이 있으니까 원래 한 번 낳기가 어렵지 그쵸? 여유만 되면은 두 명 세 명 낳을 수 있죠?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까? 이때는 영원했다 이때는 진지했다 결혼 몇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 안 하나요? 한 사람이랑 수십 년 산다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익숙해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알아가는 거 맞춰줘 가는 것도 피곤하거든요 늙으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또 낯선 아저씨랑 친해져야 되고 또 맞춰 가야 되고 하는 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변을 안 하고 지금 십 몇 년째 12년? 13년? 똑같은 LG폰을 쓰듯이 제가 LG폰을 몇 년 썼죠? 굉장히 오래 썼는데 LG폰과 같은 존재인 거죠 결혼하고 각방하자고 하면 그냥 따로 사는 게 나을까요? 약간 그 로망이 있으신 거 같은데 원래 부부는 따로 자는 거죠? 따로 자야 마시죠 왜 쓰잘데기 없이 귀찮게 같은 방에서 자려고 합니까? 서로서로 이제 편하게 각자의 방에서 자는 게 좋죠 결혼 후 3년째부터는 각방이 옳다고 봅니다 서로를 존중해야죠 지금은 막 결혼하기 전이니까 물론 저도 결혼은 안 했지만 지금은 나중에 막 각방 쓰고 그러면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닐까? 대면대면해지고 막 그런 거 아닐까 하는데 그래야 편해 서로 서로 편해요 그래야지 그래서 결혼해도 원룸은 안 된대요 최소투름 그냥 따로 잡으면 좋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날이 옵니다 각방은 필수 어디서 붙어 자려고 그래 피곤하게 각방도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어서 원룸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싸워도 짜증나 좁아죽겠는데 옛날엔 왜 사랑채와 안채가 있었을까요? 다 이유가 있다 따로 자는 게 서로 좋다 그리하여 결혼하면 다들 순결해집니다 혼순결 원룸은 싸워도 서로 분리가 되지 않아서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원룸에서 살았잖아요 많이 싸웠고요 싸워도 나갈 때도 없고 그래서 집에 보내기도 했고요 원룸에서 싸우면 멸망전 멸망전 둘이 한 공간에 있을 순 없으니 한 사람은 가방을 싸야죠 웬만하면 둘이 산다 했을 때는 원룸은 비추 특히나 이제 다섯평짜리 원룸 같은 거는 가뜩이나 안 좋은 사이를 더 멀게 하죠 가방을 써서 갈 곳도 없는데 원룸에서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하죠? 누군가는 텔모에 가야죠 가방 싸서 가방 싸서 텔모 가야죠 행복주택이 그게 큰 평수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방이 따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제일 작은 평수도 받은 거예요 아 원룸에서 살면 마음이 멀어 마음이 떨어져도 몸이 가까워져서 다시 가까워지지 않을까요? 아니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룸에서 싸우는 후유증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 상상만으로도 괴로워지는 제가 괴로운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아무튼 투룸 가시고요 원룸에 가면 우리는 멸망전이다 돈 아끼려고 하다가 서로 멸망한다 아이 낳으면 시댁이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내가 애를 안 낳아서 모르는데 근데 요즘 잔머리 굴리는 며느리들은 친정이랑 가까운데 안 살아 왜냐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애보고 그러면 우리 엄마 들고 생활하고 시댁 가까이 사는 그런 팔찍한 며느리들도 있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? 근데 솔직히 자기 애는 자기가 키워야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아플 때도 있고 또 갑자기 누구한테 맡길만한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럼 또